박사님 덕분에 비타민C와 유산균, 염분 섭취 늘린 지 2개월 됐습니다. 위계양과 염류성 10도염, 만성위험 등으로 응급실 실려다니고 약을 달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져서 약 안 먹고 병원 안 다니니 날아갈 것 같아요. 식후 30분씩 속보로 하루 2번 걸었더니 공복 150 혈당이 80으로 떨어지고 당뇨약을 끊어도 될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화가 잘 되도록 해라. 우선 소화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저분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위험, 식도염, 위계양 이런 것들 기저질환인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타민 먹고요. 지금 저분이 유산균 먹었고요. 염분 섭취량 늘렸고요. 운동 식후에 30분씩 속보로 하루 2번 걸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당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분이 참 잘하신 것은 위계양, 식도염, 만성위염 이걸 해결을 했다. 공복혈당 150이 80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보통 100 정도 내려가고 많은데 저분은 80까지 떨어져 버렸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아마도 만성적으로 위염, 위계양, 만성위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잘 먹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순환이 잘 되게 해주고 신진대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게 비타민, 유산균, 염분 이런 정도죠. 거기다가 운동까지 해주니까 당대사가 올라가고 당대사가 잘 되니까 뚝 떨어져 버리게 되는 그렇게 되어진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혹시나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일지라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도 있다.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잘 챙겨 드시면 많은 분들이 위장병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고요.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овых 분들 중간 라이브 가브라운 dimensional 가브라운 이거 thank you